국내 비파이브 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교수 리스트입니다. 수고했어요. 헤일도 좀 알아보세요. 가장 실력 있는 일이죠. 창작곡을 최연애 하기 연습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공연을 잘 마무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궁금하잖아. 김필 교수님이랑 제가 불륜이란 거요? 아니. 글쎄요. 진짜야?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. 난 아직 환자가 아니거든. 자세호. 이혼할 거야. 협의 안 하면 소속으로 지나갈 거고. 당연히 당신한테 유려할 건 없지. 그 사람 불리는 어떻게 알았어? 어. 엔지어. 엔지어. 쥬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